모든 전공의들이 바이탈뽕에서 탈출할 수 있는 큰 계기를 윤 대통령께서는 만들어주신 거죠.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되면 아마도 젊은 의사분들께서 역설적이게 참 그분 도움 때문에 내가 바이탈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구나.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아마 회고하는 그런 젊은 의사들이 다음에 세월 흐름은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 것을 김홍식 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분야의 이야기가 의료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인 투슨프레이스를 48년 동안 운영하면서 서비스 트렌드 변화를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그 기간에 팬데믹 코로나는 큰 변수가 있어 트렌드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택근무, 대인 접촉을 끌이는 문화,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대부분 야간 업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고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최소화하고 영업시간을 줄이고 가족 운영을 돌렸습니다.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고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들이 타격을 받았고 지방의 백화점까지 무너지게 됐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대포장 상품들이 팔리지 않고 대형마트가 몰락하고 소포장 판매 편의점이 늘어났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 잘 되었고 1인 가구가 늘어서 과거에 자주 보던 전년병 환자가 줄었고 불규칙한 식사와 고립된 생활 등으로 소화기 불면증 환자가 늘었습니다. 앞으로 의료 이용 트렌드로 가구 구성 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인구 변화가 모든 업종에 영향을 마치고 그것은 의료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비혼과 노키저, 인구 감소 등 변수가 많습니다. 40년은 우리 동기들이 전공과를 선택할 때 나름 각광을 받았던 전문가가 지금은 거의 몰락해버린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제 개업하는 젊은 의사들은 자기 취향과 서비스 트렌드 변화를 잘 읽어 전문가를 선택해야겠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으나 나는 나이가 많이 든 의사라 트렌드 읽기에 확신이 없어 언급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된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명감, 자부심 이런 것을 했는데 그래서 필수 의료관 안 간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확 깨어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번 정부가 김홍식 원장께서 아마 부업으로 이렇게 투성프레이스를 아마 투자를 하시던지 해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사분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서비스업, 의료서비스도 서비스니까 서비스업 트렌드 변화를 잘 이렇게 감지를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마지막에 뭔가 하니까 이제 뭐 사명감 이런 것 없다 이야기죠. 그냥 내하고 가족들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다 이야기죠. 뭐 인생 별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외과의사 좋은 외과의사 한 명을 키운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외과의사 한 명이 뭐죠? 만 명, 2만 명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양반의 희생, 그 양반의 헌신, 그 양반의 자긍심, 그 양반의 바이탈뽕 때문에 이러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걸 전부 다 뭡니까? 다 도록을 내버린 겁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안 보일 겁니다. 왜? 무형이니까. 자긍심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어디 보입니까? 바이탈뽕이 어디 보이죠? 안 보이죠.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 없고 냄새도 만들 수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저는 보이거든요. 바이탈뽕이 뭔지가 보인단 말입니다. 사회가 선진화가 되어야 되면 무용자산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지적재산권이라는 이런 걸. 사회가 후진화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가치술을 중시하는 거죠. 맹장수술 여러분들 첫 번째 하는 사람이나 30년째 하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노동가치술이지 않습니까? 동일노동 돈이 임금이니까. 이제야 안 합니다. 아마 가족들이 결사적으로 맡길 겁니다. 소속률은 많고 돈 벌이가 전혀 안 되는데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들 뭡니까? 필수과에 가가 죽을 고생을 하냐 이야기죠. 잘못하면 또 노예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냉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읽고 한 동료 의사분 갔습니다. 김영민 님께서 의사수는 이미 과잉입니다. 저는 어느덧 목표가 일 안 하고 먹고 살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라도 인력시장에서 빠져주는 게 나을 듯해서 개원일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제 뭐 딴 거 필요 없다. 생명을 살리고 이런 것은 딴 사람이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개원의사의 진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 환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인구 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윤 대통령은 현장을 한 번도 체험해 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항상 갑인생을 살았고 지금 공무원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봉급이 언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20일이나 25일 되면 일을 많이 하든 일을 안 하든 간에 돈이 따박따박 나오지 않습니까.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알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장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온통 엉트리를 처음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게 뭘 뜻하는 건지.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이 개원의사의 진로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 주 5일째가 정착된 지 오래되었지만 개업이 들인 대다수가 토요일 진로합니다. 오전 근로를 주로 많이 하시죠. 2000년 이전에는 토요일 오후까지 진로를 했고 공휴일도 오전 진로를 했습니다. 참 일을 많이 했죠 그 당시에. 당시는 그렇게 진로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그동안 의과대학 정설과 의사 수가 급증하고 지금은 토요일 진로해봐야 과거 수입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미 의사 수가 늘어난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구 수위론들 감소까지 합쳐지게 되면 더 의사 수가 줄어드는 거죠. 수입이. 인건비 등 부대비용은 급증하여 순수입은 더욱 적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갑니다. 24시간 업소는 거의 사라지고 9시면 대부분 마감하고 늦은 밤에는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급격한 식업 인성과 경계침체로 가게 문을 열어봐야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개업 의사들도 점점 근무 시간을 줄일 것입니다. 의사 수는 점점 늘어나고 인구 수는 급감하니까 진로실을 지켜봐야 내원 환자도 얼마 안 되고 병원 경영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7년 전부터 수요일은 오전 진로하여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앞으로 더 줄이려고 합니다. 정부는 가산 수가를 주며 야간이고 공휴일도 진로실을 지켜주기를 바라지만 의사들도 경제적인 보상 없이 진로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수입이 떨어진 의사들이 야간 진로 공휴 진로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반대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의사가 많아지면 야간과 공휴일을 지켜봐야 내원 환자 수가 얼마 안 되어 오히려 워라별을 더 챙기라 할 것입니다. 1990년대 의사 수가 적을 때 제가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 오전 진로한 것은 그 시간에 내원 환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원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필수과 개업으로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넘치는 의사들은 돈이 안 되는 전문가를 기피하고 돈 벌이 되는 새로운 진로 분야의 개발에 질려갈 것입니다. 20년 후 우리나라 의료의 기형적인 모습이 그려집니다. 뭐 미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안 가겠습니까 특별하게 여러분들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병원은 늘어나고 환자 수는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힘들고 고되고 과도한 로드가 걸리는 분야는 안 갈려고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 추세에 이번 사건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여기 보시면 이분들은 참 이 세대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야간 공휴일 13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집안에 갑자기 젊은 폐암 환자가 발생되어 온 집안이 비상입니다. 의료를 박살낸 사람들 때문에 모두 파멸하고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도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살다가 멀쩡한 의료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폐암 환자가 발생했는데 수술 날짜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청천벽력 같은 현상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분 입장을 충분히 여러분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폐암이 발생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으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의료 사퇴 이후에 수술 일정이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렇게 늦어진다 환자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은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의료를 박살이라는 용어 대신에 기억박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음 이런 방송을 보다가 이렇게 댓글을 여러분들 좀 거친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남겼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한 사람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소개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원래 전공인은 1만 2천 명 규모입니다 이번에 사직 처리된 전공인들과 7천 명입니다 5천 명 정도는 아직 공식적으로 사직이 처리가 안 됐습니다 전공의가 1만 3천 명 규모라는 겁니다 전공의 총원이 7천 5백 명이 아니라 1만 2천 5백 명입니다 공식적으로 사직 처리된 사람만이 7천 5백 명이고 나머지 5천 명 정도 사직이 처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언론과 정부에서 지방대 의대 전공이 5천 명을 여러분들 계산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제 여동생이 유방 초금파를 찍으러 갔다가 대학병원에 내년 4월로 예약하고 왔답니다 갑자기 구석기 시대로 후퇴돼 버린 느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호소하겠습니까 주류 언론들이 다 침묵하고 이 중대한 일이지만 조선일보는 크게 기사를 안 다루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참 비정하게 돼 버린 겁니다 사회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중대한 사안을 대부분 여러분들 기사를 비중 있게 안 다룹니다 여동생이 여러분들 유방 초음파 찍으러 갔다가 내년 4월에 여러분들 예약을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기 한 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60대 중반 정도 되셨겠네요 산부인과 전문의 출신 같습니다 이인숙님께서 제가 내보낸 방송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18년간 아이의 분만을 받다가 적은 지가 7년 넘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가 타격이 컸죠 포괄수괄재인가 숙가재인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인숙 의사선생님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던가를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의 위로를 받았겠다는 생각이 들 거라고요 18년간 이런 분만을 받았으니까 아이가 이런 낮에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낮시간 이런 퇴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가 이런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커피 여러분들 병원으로 간 게 수백 수천 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18년 분만 받다가 접은 지가 이제 7년 넘었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면서 주마등처럼 그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이 흘러갔을 겁니다 지금도 의과대학을 가기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가 부산대학교 산부인과 전문인데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 사정을 몰랐죠 그렇게 고생하는 그런 사정을 알았으면 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건데 그런 많이 힘이 됐을 건데 저도 이번에 의료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당연히 의사분들이 대접을 받고 잘 하고 계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지 너무나 여러분 무심했던 거죠 대부분 국민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라는 것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이 또 알기도 어렵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 문헌이나 보도 같은 걸 보고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방송의 한 50% 정도를 할애해 가지고 한 달째 이렇게 방송을 계속 내보내는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 수가를 정상화하고 법적인 의료 분쟁을 조정하면 최소한 일정 부분이 해결되는 아주 쉬운 문제를 돈은 돈대로 퍼부으면서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성과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리게 된 겁니다 앞으로 대학병원이 줄줄이 망해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못 보니까 이번에 의료 분쟁을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특히 공적기관뿐만 아니고 지도자 위치에 있게 되면 의사결정을 실수하는 아주 중요한 그 원인이 첫 번째는 사심이 개입되면 의사결정이 산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사심이 개입된 거죠 정치적 이득을 목표로 해가지고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 문제를 터뜨린 겁니다 급히 터뜨렸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대부분의 공적인 지도자뿐만 아니고 지도자 반열에 앉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나 정책이나 제도를 집행하게 될 때 그 정책과 제도와 현상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그러면 흩발을 질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의로라는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심이 눈에 앞서가지고 결국 일을 덜커덩 서둘러서 추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령에 빠진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의로 분야에 국한해서 숙가를 5년 10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조정해 나가고 법적인 여러분들 문제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